분명 가족이긴 한데 참 다들 모르겠단 말이지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듣기 싫어 뭐야 왜 아버지가 니가 그게 왜 궁금해 야 넌 22살입니다 지금 제 몸이랑 얼굴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1982년이요 누가 제 요즘 연애 시작했네 헐 쟤 슬기씨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니가 나라 아 사고쳤어 어 가족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봐 82년이요 이 시절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 지금 엄마 아빠는 알아 니가 날 알아 아니 왜 자꾸 화를 내 몰라 당장 월일 직장에서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거지 빙고 언니 거기 알바랑 반말 뜨더라 죽인 사람이 진 사람한테 뽀뽀해 죽여 나 너네 아빠랑 갈라설란다